자 탓자 안녕하십니다. 좀 늦은 시각의 영상을 찍고 있네요. 오전 12시 4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우리기술부위원 주자 여러분들 좀 늦은 시각인데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새벽에 보시는 인생의 선배님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 일단은 오늘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기술이 사실 이 부분에서는 주가 반등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죠. 하루짜리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. 일단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부분인데 일단 우리는 이 조정조정 과정에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코스닥부터 코스피 할 것 없이 지금 거의 추풍낙엽인 시장 아닙니까? 오늘 급락 나오는 종목들 보게 되면 수급의 불균형 때문에 이런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. 자 여러분들이 총 1등인 종목도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기술 이 정도 조정받고 있는 거 이게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단 시장의 분위기도 우리 점검하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큰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제가 전략 하나 말씀해 드릴 거고요. 자 두번째 지금 우리기술에는 분명히 엄청난 지분 투자를 해놓은 그들이 있다는 겁니다. 자 이 부분 우리 파악하면서 그들은 그들은 과거에도 아주 최저점에서 주식을 투자해놓고 최고점에서 주식을 판 그들이란 겁니다. 그들이 언제 주식을 팔 것인가 이 부분 설명해 드릴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지분 투자해놓은 종목들 상장기업이 지분 투자해놔서 지금 5배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다 팔았고요. 최근에는 네이처 세일이란 종목도 역시나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큰 수익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또 상장기업이 투자해놔서 자금 회수하는 종목이 있다는 겁니다. 이 종목까지도 여러분께 말씀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구독, 좋아요 버튼, 구독, 좋아요 버튼 한 천 개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한 분이라도 더 지금 우리기술 지금 어이없는 구간에 손절매하지 않게끔요. 항상 이 부분에서는 반등이 왔죠.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. 급등이 나왔던 이 부분. 그러면 우리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수급적인 동향을 한번 볼게요. 수급적인 동향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100만주 매수 이후에 지금 줄어들고 있죠.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? 항상 이 부분. 거래 없는 부분에서는 이거 뭐예요? 허수라. 허수예요. 허수예요. 2800만주, 1900만주 들어와 있는데 600만주가 모든 걸 해소했다? 절대 아니죠. 절대 아닙니다. 절대 속으시면 안됩니다. 왜? 이 부분에서 거래 없는 조정에서 분명 주가를 빵 뛰어버리고요. 항상 우리는 거래 없는 조정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최근 동향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? 개인들의 신용장구가 좀 증가됐다라고 하자마자 바로 이게 신용장구를 줄여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.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이제 현금 보유가 잘 안되신 분들 오늘 영상을 집중해 보시면 이런 네이처셀 이들 우리 기술의 지분 투자에는 그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요. 상장기업.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종목을 사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큰 도움 되실 겁니다. 그러면 기사화된 내용도 한번 슬쩍 볼 텐데 자 이 부분을 좀 일단 보고 할게요. 자 두산애네빌리티와 SMR 계약 그쵸? 첫 계약이다. 나와 있습니다. 자 우리 기술은 두산애네빌리티와 69억의 비안전개통 자 쉽게 말하면 제어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. 이번 수준을 통해서 소형 원자료 모듈 DTS 공급할 예정이다. 라는 거예요. 결국 뭐냐면 신한 3, 4, 5기에도 600억 이상의 DTS에서 관련된 공급 계약을 한 적이 있다.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이번 계약을 거점으로 우리 기술의 SMR 관련된 수주가 성과가 가속화될 전망이다. 결국 뭐냐면 지금 앞으로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다. 지금 대기업과의 첫 원전 수주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? 그쵸? 자 이게 우리는 이 아무것도 아니다. 69억밖에 안된다. 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요. 최근 분기보고서를 따졌을 때 매출액 대비해서 10% 첫 계약이라는 거예요. 앞으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우리 기술을 뭘 봐야 되냐면 이 전자공시사항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자 왜 그러냐면 우리 기술 전자공시사항을 들어가게 되면 이 하나의 그 어떤 지분 구조가 좀 나와 있습니다. 이 부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잘 보시게 되면 자 봐요. 이 부분이에요. 이 부분 12월 7일자를 좀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어요. 지분 어떤 이들이 지분을 투자해 놓은 세력들이란 게 있습니다. 잘 보시게 되면 14회차 무기명식 무보중 사모 전환사체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좀 쉽게 좀 뜯어드리면 100억을 투자를 받았어요. 이자도 0%에요. 이름도 등장을 시키지 않은 무기명식이에요. 무보중 보증도 하지 않아요. 3억 10인 이하의 투자자가 투자라는 거예요. 전환사체 주가가 올라야만 팔 수 있다는 거예요. 쭉 같이 한번 내리다 보면 아주 저점에서 들어온 부분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 감시지 시스템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한다. 100억 그런데 두 명이 투자했죠. 100억 투자하는데 두 명이라고 하면 돈이 한두 푼 있는 사람이 아니죠.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과거자에 160만주와 340만주 이 부분이 7월 5일자에 모두 전환되면서 이들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팔 겁니다. 라고 해서 영상을 시작했던 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의 주제는 740만주입니다. 740만주 자 그러면 올해 12월 7일부터 2028년 11월 7일까지 전환할 수 있어요. 못 팔아먹은 거죠.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 감시지 시스템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투자한 건 동일하다는 거예요. 자 그러면 백문의 분류 이긴 한데 일단 우리 기술 하나만 보유하시면서 타점 잡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인가를 아셔야겠죠. 자 요거 7월 2일자의 영상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4개월 전에 영상을 제작했었어요.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죠.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때 7월 2일자입니다. 7월 2일자 보게 되면 가장 이 부분에서 기다려보세요. 7월 5일자부터 급등 나옵니다. 했었거든요. 자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. 이거 끊으시면 여러분들 평생 후회하십니다. 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만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슬쩍 볼텐데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자 전환사체의 전환공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. 1565원과 1560원과 1370원짜리가 나와있죠. 자 요 부분은 제외합시다. 왜? 맞아요. 2000 내년에 발행될 거니까 내년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부분니까 뺍시다. 그럼 이 두 부분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지금 오늘 다루는 이 부분 740만 주에 대한 수급은 빼자고 했어요. 근데 이 두 부분만 다룬다고 해서 이따 당시엔 자 좀 더 볼게요. 그러면 160만 주와 440만 주에 대한 수급이 500만 주가 있었다는 거죠. 근데 최근에 전환됐던 물량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자 500만 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부분에 블럭딜 방식으로 해서 전량 소화되는 날짜가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큰 도움 되실 겁니다. 이게 7월 5일자였죠. 블럭딜 방식으로 해서 전량 소화될 겁니다.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들은 주식으로 전환해서 다 팔아먹는다라고 했어요.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사모펀드입니다. 사모펀드 실제로 그렇죠? 이 날짜를 한번 볼게요. 정확히 이들은 뭐죠? 7월 5일부터 시작해서 뭐죠? 쭉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시차를 존재하게 하고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고 마지막 큰 수량들을 증강시키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죠. 기타법인까지 동원해서 결국 뭐냐면 이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습니다. 자 근데 더 중요한 걸 좀 말씀해 드릴게요.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일단 향후 12월 7일 이후부터 이들이 어떤 전략을 구사한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집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고 실시간 라이브 좀 이따 링크치도 하나 남겨둘 텐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. 자 그게 뭐냐면 지금 최근에 상장기업에 이 엄청난 100억원에 투자를 했던 즉 이 부분에서 주식을 팔았던 그들 앞으로 주식을 팔 그들 이들이 상장기업에 지분을 투자해냈다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최근에 하이트로 말씀드렸는데 다섯 배 올랐죠. 그리고 우리 네이처셀에 투자해서 자금 회수할 겁니다. 이렇게 올랐죠. 자 이 종목 말씀드릴 텐데 아 최근에 그때 이때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. 자 일단 일단은 매집이 들어와 있더라고요. 자 일단 매집이 들어와 있는데 추정컨대 지금 전환 사채에 투자해놓은 원자력사업부에 투자해놓은 그들입니다. 이 종목 분명히 네이처셀처럼 주가가 두 배 이상 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최소한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일단 보내드릴 텐데 이거 어떻게 보내드릴까?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할게요. 자 저 개인 번호를 남겨볼게요. 자 인생의 선배님들 일단 시드머니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010 4822 8706 입니다. 010 4822 8706 입니다. 매집만 했지 아직 들어올리지 않았어요. 자 이 부분으로 우 라고 해서 한 글자 보내주게 되면 제가 이 종목 보내드릴 거니까요. 반드시 여러분들이 큰 수익 내실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자 여러분들 사실 전자공시 사항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찾아내면 될 거예요. 근데 어렵죠.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제신 여러분들께 도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여러가지 사실 중에 과거의 좀 이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. 잘 보시게 되면 과거에 어디까지 갔었죠. 3320원 근데 20원 차이로 주가의 조정을 보였죠. 사실은 우리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. 완벽히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. 없죠. 잘 보세요. 이들은 딱 20원 차이만 넘겨놓게 되면 결국은 뭐죠. 맞아요. 뚫어버릴 수 있는 건데 밀어버리죠. 그리고 이 부분까지 밀어놓고 그리고 다시 이들은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고. 그때 우리가 씨드머니로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제가 분명히 네이처셀의 뒤를 이율 종목이라고 했어요. 이 종목의 뒤를 이율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고 그리고 우리 기술 힘있게 찔러넣을 때 찔러넣어야 됩니다.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조정은 허수입니다. 무조건 주가는 오를 거예요. 근데 규칙을 좀 말씀드릴게요. 만일에 이 전구점에 대한 부분에서 위로 시작한다고 한다면 일단 상승폭을 키울 거라요. 근데 이 부분에서 위에서 시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분명 매물을 동반하면서 주가에 하락을 동원할 겁니다. 자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니까 향후에 아 맞아요. 여러분들 거래하실 때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자 여러분들 라이브도 내일 진행할 거니까요. 천명 가능하신 분들은 010 48 22 8706 혹시나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님들 제가 올해 57입니다만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 문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우 라고 해서 한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자료집 분명 네이처셀에 쥐를률 종목 보내드릴 거고 타점 타점 나왔을 때 혹시나 비중을 좀 덜어야 되고 진입해야 되는구나 이때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게요.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더보기가 있을 거예요.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. 우리 기술 주가 전망에 대한 주식 투자는 표면에 나와 있는 사실 보다 이면에 나와 있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. 정방향의 투자를 통해 세력의 의도와 세력이 투자 방향을 알고 투자한다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운동장이에요.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매니저를 했던 노하우를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니까요. 반드시 여기 전화번호도 남겨놓고 링크 주소를 하나 남겨놓을게요. 그 링크 주소를 타서 들어오시고요. 그래도 여러분들 바로 제가 승인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아이디 아이디를 적어서 보내주셔야 바로바로 제가 승인을 해드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내일 라이브 진행할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 개인 번호로 보내시면 바로 승인해드릴게요. 010-4822-8706으로 우우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승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시장의 분위기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좀 받고 싶다라는 분들이 꽤나 있었어요. 한 번 이 교육을 한 번 도와드리다 보면 일단 우리 두산헤빌리티와 우리 기술이 어떤 방향성을 보이고 있죠? 거의 비스무리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산헤빌리티는 여기까지도 올랐습니다만 우리 기술은 조금 미흡하죠. 이유가 뭡니까? 이들은 전환사 체크들이 지금 꾹꾹 눌러 담고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폭은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는 맛이 있어요. 왜? 중수형주라는 거죠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세계 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 한 번 좀 볼 게 있는데 뉴스퀘어 파우사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. SM을 관련된 죽이기 업체인데 주가 보세요. 쫙 하면서 아직까지 오일선을 지켜내면서 주가 조정 받으면서도 오르고 있죠. 사실 이 종목에 대한 부분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점검하면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승희 선배님들이 이런 부분들 매일 찾고 있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? 그렇죠? 010-4822-8706 이런 부분들도 제가 문자를 통해서 그날 그날 있었던 시세 이 부분을 라이브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우우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이들 전환사체 몇천억을 다루는 이들이 지분투자인에서 자금회사하는 종목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 어렵게 준비한 건데 반드시 여러분들 이 종목만이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그렇죠? 우우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. 010-4822-8706 여러분들 반드시 한 분이라도 더 이 부분을 알 수 있게끔 구독,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게 되면 안교수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이고요. 채널 노출 많이 된다고 합니다. 좋아요 버튼 많이 누르시면 자 엄청난 지분 공시라는 겁니다. 그렇죠?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. 이제 첫 삽을 뜨는 우리 기술 이 부분 보세요. 기사화만 되더라도 두산 엔니브리티와 첫 공급 계약이 다른 거예요. 그렇죠?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지만 원전은 분명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. 그러나 여러분들 항상 시차가 존재하죠. 그렇죠?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뭐 BH부터 BHI부터 G2파워 이런 알짜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장중에 계속 보내드렸죠. 원전 관련주 중에서 중수형주 아직 오도른 종목들도 꽤나 있습니다. 라이브 채널에서 여러분 도와드리는 부분니까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. 그렇죠? 전화번호 기억하셨죠? 아 적을까요? 자료도 보내드릴게요. 자료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보내드릴게요. 8706입니다. 한 분이라도 더 이 혜택을 얻을 수 있게. 왜? 이건 뭐 어떤 뭐 불법적인 행동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? 세력들이 상장기업이 지분투자에 나서 네이처셀, 하이틀론처럼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본인들의 자금을 회수하는 건데 이건 뭐 여러분들 공유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? 010-4822-8706으로 우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라이브 들어오시고요. 제가 실시간 대응해드릴 수 있는 채널 더보기 밑에 거기에 링크 주소 들어오시고 아이디를 적어서 반드시 보내줄게요. 스펙 문자가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요. 혹시나 여러분들 세 번 이상 불발 나오면 통신사에서 거부 나온다고 합니다. 주변에 계신 분한테 대신 우라고 해서 보내달라고 하십시오. 됐죠? 자 일단 내일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료라도 반드시 받아가세요. 감사합니다.